원래 이 옷은 이렇게 팔이 끝까지 쫙 뻗어야 되는 옷인데 습해서 옷이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지만 습도도 절 이길 수 없어요 열정적이게 즐기고 계신가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옷은 무척 덥답니다 상당히 특수하게 부싸게 제작된 옷이라 무척 덥고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대에서 열정을 불사르는 건 최고의 축제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됐어요? 여러분 모자나요 부족해요 앞에는 괜찮고요 뒤에 계신 어머님 좀 일어서서 괜찮아요 어머님 살짝 일어주세요 엉덩이 아프실 텐데 애기 때문에 좋아요 어쩔 수 없네요 아무튼 혹시 지금 서 계신 분들은 춤추셔도 괜찮아요 축제잖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축제 때 다 춤춰요 창피하지 마시고 춤추고 싶은 사람은 그냥 춤춰주길 바래요 아셨죠 여러분? 네 네 춤춰 달라고 부탁해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춤출 수 있죠? 네 좋아요 마지막 곡이라 아쉬워서 그래요 여러분 이 곡을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이 노래 하기 전에 다 같이 준비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손 한쪽 손 이렇게 올려보실래요? 왼쪽 오른쪽 손 오른쪽 손 원 투 좋아요 이렇게 했죠? 이 노래를 1절 끝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걸 1절 끝날 때까지 하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올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근데 1절까지 너무 팔이 아프다고 생각이 드시죠? 근데 신은 우리에게 팔을 두 개 줬어요 팔이 아프다 다시 다른 쪽 팔이 좀 아프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? 이렇게 해서 만약에 딱 한절을 끝까지 합계하신다 여러분 정말 복이 쏟아질 거예요 제가 이 노래에 이 복을 엄청 많이 빌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한 번 같이 이렇게 했을 뿐인데 복 받는 거 정말 좋지 않나요? 네 이렇게 쉬운 걸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하신다 3년 동안 재수 없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렇게 빌었어요 네 여러분 아주 아주 쉬운 방법 즐겁게 다 함께 여러분의 행운을 킵하시길 바랄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1 같이 이 무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죠? 팔이 아프면 다른 쪽 팔 오예 좋았어요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? 같이 즐겨볼까요? 해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?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즐길 준비 됐어? 야아아아 소리 지른대 이거 내리지 마세요 후웅 예 나 아직 어리라고 말하자면 밀령 역심량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사랑에 헌력히 해 여리 좀 하세요 어구름 빨개지고 놀란 눈은 커다래지고 너는 내 입술은 바람비가 파도 같아 너무 넓어 버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낼까 웃어버릴까 생각 안하고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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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여러분 즐기도 되고 너 할 경우 노랜세요 everybody 더 노랜세요 여러분 한 Hug은 잘 버티셨어요 이제 딱 집ört신 Comme 예요 이제부턴 진짜 해치음을 즐겨요 Come on BANG. 기타 하지 못하고 화를 할까 웃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시작! 공고! 어리도 놀리지 말아요 조심하소! 숨기면서 왔다 갔다 고 한 번 더 어리도 하고 어리도 놀리지 말아요 지금 초반을 새겨내고 하하하하하 너무 놀라버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할까 웃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어리도 놀리지 말아요 두근만 더 웃어버릴까 어리도 놀리지 말아요 억지 Method 잠시 후 ốäft 峰이 어리도 cust 어리도 놀리지 말아요 잠시 후 어리나도 돌리지 말아요 그 전화를 잃을 끄덕니다 어리데만 돌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세요 다 함께 소리 질러! 다음 축제 때 또 뵙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바다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건강하세요